지난 시간까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 속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가려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호치는 오늘의 본문인 12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과거에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도들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보여줬던 그때 가졌던 그 모습을 회상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 하여금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의 그 첫 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이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울 자신이 그리스의 그 복음 위에 그 진리 위에 온전히 충성스럽게 굳건히 있는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라 라는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그 후반부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시에 만났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현재 지금은 세월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예전에 가졌던 그 과거의 모습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과거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였을 때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찹찹한 자신의 그 심정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에 그 두 가지의 그 말씀을 바로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은 첫 번째로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자신의 약함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약함이 도대체 정확히 바울이 어떤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4절 전반부에 나오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쓰대 그렇죠? 육체의 쓰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는 그 표현을 보면 이 바울이 가진 무슨 병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병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은요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버림당함을 당할 수 있는 그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병일까요? 뭐 성경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있을 거예요 부정한 병, 하나 있게 벌받는 병,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증상이 어때요? 사람들이 눈에 보니까 바울이 병이 있는지 아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병이 아니라 속병이 아니라 겉으로 그 병이 드러난 그런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와 그가 행한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이 가진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바울이 가진 육체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를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추정하여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간질병 본문의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있으대라는 그 말씀과 또한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바보라는 지역과 버가라는 곳을 건너서 지나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교여행 가운데 지나갔던 이 바보와 버가라는 것 특히 이 버가라는 것은요 해안 지대로 이 습지대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습지대가 많으면 뭐가 있죠? 집에 호수 옆에 사는 그 집 보면 너무나도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모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라는 곳은 모기가 많았기 때문에 모기에 많이 물려서 말라리아 그 병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에 한 번 걸리게 되면요 고열이 있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심화가 돼가지고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두통과 간질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우리 여기 달라스 지역에 목회하시는 우리 안지영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10여 년 동안 번역사였고 성교사였고 성교사로서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라리아가 하도 물리니까 지금은 만성이 돼서 지난 한 몇 년인가요? 약이 안 뜯지 않아서 거의 주님 곁으로 가실 뻔했었어요 그만큼 말라리아가 어때요? 당시에는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말라리아 사도바울이 그 지역을 성교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모기가 물려서 그것이 심화되어서 그에게 합병증으로 두통과 간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질이라는 그 병은 어떤 것입니까? 간질 간질을 딱 이렇게 걸린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저희 방에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새벽 기도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얘가 꼬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빠져서 그냥 몸몸이 뻐듯해지고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부르르르르 떨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질 걸리는 사람은 혀가 말리기 때문에 혀도 이렇게 풀어주고 거품 물기 때문에 기도 막힐까 봐 고개도 젖혀줘야 되고 뭐 머리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쿠션도 깔아주고 하면서 주물러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15분 20분 그렇게 하니까 또 멀쩡하게 또 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고 뭐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만큼 이 간질이라는 것은요 한 번 발작되면 저 사람이 간질병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증상 이 간질이 걸려서 발작되는 이 외형적인 증상은요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형상과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온몸이 막 마비되고 떨리고 그래서 오늘날은 좀 그것이 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이 바울의 시대에는요 그 사람들이요 이 간질의 그 증상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기 때문에 아 간질이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바울이 가진 육체의 약함이 이 갈라데아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하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맞아야 되냐 그가 전한 복음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이 시력이 점점 시력을 점점 잃게 하는 그런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15호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그 말씀과 사도행정 9장 9절에서 이 바울이 다메세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광채를 경험한 후에 있었던 말씀인 바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바울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 눈이 점점 나빠져가는 악성 안질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질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날때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날때서부터 소경된 자가 왜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날면서부터 장님이 됐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도요 바로 이 눈 시력이 나빠져 안 보이게 되는 것을요 바로 죄와 연관시켜서 아 저 사람이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눈이 안 좋아졌구나 시력을 잃었구나 장님이 되었구나 라고 당시 사람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점점 시력이 나빠짐으로 행하는 이상한 그 행동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어떤 교회에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하고 눈이 안 보여서 그 제자들 중에 한 대필자를 세워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혹시 바울이 하나에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장님이 된 거 아니야? 아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듣고 저런 사람을 맞이할 수 있지? 하는 그 당시의 풍수과 선입견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요 충분한 그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4전 후반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업신여기고 당연히 경멸하는 육체의 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늘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14전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오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또 이전과 달라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의 그 안타까움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과거의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오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는요 그리스오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위해주고 격려해지는 그 사랑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사랑과 관계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필요하다면 비록 자신의 그런 몸이 상한 눈을 빼서 몸이 상하고 눈이 빼면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과 엎심과 그 경멸을 당할지라도 어때요? 기꺼이 내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전에 그들이 그리스오 안에서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들이 그리스오 안에서 그리스오의 사랑으로 연결되었던 아름다운 관계가 그들로부터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즉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그 복음, 은혜로운 복음 그 은혜로 인해서 가졌던 아름다운 그 관계가 왜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서 사라졌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야 빨리 그 복을 찾아야 된다 그 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유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책망이 있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그 책망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 책망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특징을 보면 이 교회는요 참 어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요 악한 자들과 그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공의로운 분별력이 있었어요 정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를 분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현재 그들의 교회에 그리스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책망이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가르친 것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구원의 그 계획,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적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단일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많은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인 큰 개명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큰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부터 개수로까지 보면 그걸로 그냥 다 요약이 되는 것,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라이프 교회에서 이 단일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세 가지의 그 질문이 생겼고 그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들려줄 테니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그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예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러한 그 기도와 강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대답을 주셨어요 사도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한 자만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냥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연속국에 대기업들이 가문 대가문 해가지고 정약 결혼해서 결혼을 하지만 어때요? 사랑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기껏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전하려고 하면 아 목사님 저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을 자꾸 피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또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님들께 성경통덕을 매번 강조하잖아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해서 그리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이번에는 또 어때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미치학서부터 초등학교 또 유스아이들까지 어때요? 장학금을 주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고 뭐 지나상 오래 하더라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이 그냥 학문이 되고 그냥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크리찬이 아닌 신학자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내일 월요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 통덕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되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자신있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고 잔소리를 읽으라는 잔소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도 이제 한 인격체니까 너의 인격을 존중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존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이들의 믿음 결국은 뭡니까? 아이들의 영생하고 관련된 거예요 인격 존중하다 아이들이 영생을 못 듣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야 공부 좀 더해 지금 왜 벌써 오자? 너 수학은 했어? 뭐 했어? 그런 잔소리 대신에 성경 읽었어? 오늘 읽을 거 있어? 성경 좀 더 읽어 라는 그 잔소리를 여러분의 잔소리를 변화시키세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라 행복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 말씀 대신 야 믿음 생활 좀 잘해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 라는 그런 잔소리로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면요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뒤덮게 되면요 바로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날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가 좋으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계속 놀다가 놀다가 성적 나빠져서 그런 모습 말고 이 믿음 생활이 좋다는 건 교회에 와서 밖에서 노는 것도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좋죠 하지만 그 노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인격 존중으로 가고 어떤 뭐 이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라이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이들의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면 결국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올까요? 우리들의 아이들의 자녀들이 그 신앙에 실패하게 되면요 바울이 갈라데아 교회 성들에게 주었던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책망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라는 그 책망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자녀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그 부모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요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성령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노력하시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70% 마음에 들었어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참말과 또는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거짓말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바울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 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참된 말이라는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1장 6절에서 또는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장 11절에서 계속적으로 사도바울이 틈만 나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너희가 진리를 떠나지 말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너희 믿음을 지켜라 라고 강권했던 그 말씀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자신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에서 누가 지적을 하면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것에서 하면 기분 나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잘못이 있는데 누가 다시 그 잘못돼서 그런 기분 땡큐 감사해요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기분 나빠요 저도 딱 누가 지적하면요 뭐 잘잘못을 떠나서 지적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요 내가 했던 것이 잘못이든 아니건 간에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해요 또 싸우다가 이게 또 심해지면 어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에서 이웃지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오는데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겠다 하는 것처럼 그냥 원수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무리 참된 말로 조언하고 책망했다 할지라도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감정은요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올 정도의 상태였다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끊임없이 참된 말을 그들에게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원수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그들이 자신이 그들의 영적인 가족이며 친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에 쓰십시오 온전히 쓰십시오 거짓 교사들 여러분 그들을 방어하십시오 그들에게 유배욕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말을 참된 말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바울은요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어놓은 문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썼는지 아세요? 유대의 모든 전통에 대한 말을 해줘요 관습에 대한 것도 얘기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팔아요 야 너희도 예수님 열두 제자 사도 알지? 그 사도들은 누구였어?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 지켰습니다 그럼 그들이 할래 받았어 안 받았어? 할래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복음 듣고 그리스도이 됐어 안 됐어? 그리스도이 됐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유대교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래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냥 그럴 듯한 말로 이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이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리키고 행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들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진리와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로 그런 열심을 내면서 거짓 복음을 가리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훔치는 그 일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빌비재하게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생활에서 어때요? 직장생활은 기본적으로요 직원들이요 사장님을 중심으로 사장님이 원하는 그 가치관과 그 방법대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그것을 이제 베네피스를 내는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악한 매니저가 이 간부급이 다 와서 중간에서 야 사장님은 조금 고리타분해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야 뭐 맛있는 거? 돈 필요해? 너는 참 착하다 하는 모든 그 가만히 있을 통해서 어때요? 그 부하들이 아니라 사장님께 갈 그 직원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훔친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또 더 악한 사람 어때요? 훔쳐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옆에 건물에다 똑같은 회사를 차리고 그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회사를 차린 사람이 있다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사무에라 15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여기서 다위 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어떤 행동이 하냐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 성문 앞에 압살롬이 앉아있다가 오면 야 우리 아버지 다위스는 너희들을 위한 재판을 온전하게 공정하게 해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선한 재판을 해줄 수 있는 나밖에 없어 하면서 자신들이 그 재판을 자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런 짓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 그 말씀처럼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다가 결국 뭘 합니까? 반란을 읽혀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요 우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임 목사가 신뢰하기 부교육자와 신뢰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역을 나눠줍니다 사역을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미니스튜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좀 잘못된 부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사역을 하면서 단임 목사님을 통한 그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성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옆 동네에다가 개척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없지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많이 상처가 돼요 교인들도 상처가 되고 그래서 한국이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목사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부교육자였는데 신방 같은 거 절대 안 시켜요 자꾸 훔치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요 어떤 부서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오게 되면 같이 있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리더십을 따르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리더를 왕따시켜요 그냥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 그냥 허수어비처럼 생기고 어때요? 따돌리는 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목장모임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나 어떤 교사나 어떤 목자들은요 그 성도들을 자신의 제자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사도와는 오늘 보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간하는 자다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간시켜서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18절에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어떤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라면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부교육자님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저보다 더 능력이 있어도 좋고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를 받아도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임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임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주셨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의 그 불량에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듯이 예수 그리스의 몸 된 교회에서 우리가 뭐예요? 한 지체로서 파트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돼서 온전한 몸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라이프교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결단의 고백을요 이제 2주 앞으로 나가온 10월 10일 오후 5시에 있는 우리 교회 7주년 창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갈라데아교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현재 갈라데아교의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상황이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성도들을 만나서 했던 그 수고를 다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다시 그리스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수고를 더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감당해야 할 그 싸움은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같은 아픔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어때요? 그들을 이제 교회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분쟁이 있겠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과의 그런 또 여러 가지 마찰과 싸움이 있겠죠 또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이방에 늘고 있고 공격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그에 있어서 때로는 욕도 먹고 또 매도 맞겠죠 침뱉툼도 당이겠죠 손가락질도 당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기꺼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는요 그리스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바울과 같이 여러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참된 말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참된 말을 듣기가 힘들어서 뭐 저를 마주하기 힘드시다 하더라도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리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참된 말을 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만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한 수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리의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잃어버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데 함께 힘써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이프 교회를 만들고 또 주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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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